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성애 씨가 저 당시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최성애 씨의 전 측근, 동양대 전 관계자가 폭로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경우에는 MBC가 조영 의원과 직접 확인을 했고 재판 전이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재판 전이니까 더 큰 문제지. 이 사건의 모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사실은 어렵긴 해요. 이미 증거들은 다 지웠을 거고 그냥 만나서 얘기 나눴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성애가 혹은 최성애 측근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 동양대 표창장 얘기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 그래서 보도가 먼저 되고 압수수색을 영장도 못 받은 채 현장 실사를 나와서 컴퓨터가 뻥이 났다는 거짓말을 하고 PC를 들고 간 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건 요즘은 좀 달라져서 압수수색할 때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해진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파일들만 가져가지 하드를 통째로 들고 와서 다 열어보고 이러지 못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입회하에 하나씩 되는 거 안 되는 걸 법원의 영장을 보고 따져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이거 컴퓨터가 작동 안 하는데 저희가 좀 가져가서 볼게요라고 검찰 수사관이 얘기하면 동양대 관계자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내 그러세요 하고 내주게 돼 있는 거지. 그 동양대 관계자는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제대로 안 다루고 있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기자야 그럼 니들 컴퓨터 뺏길 때도 네가 없을 때 누가 대신해서 옆에 있는 기자가 이거 가져가도 되죠? 사인해주면 가져갈 수 있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고 있어. 그리고 USB를 끼는 과정에서 뻥났다고 말하는 포렌식 장비의 경우도 저는 포렌식 장비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거나 무슨 파일을 갖다 심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포렌식 기계를 꽂는 것 자체도 변호인의 입회하에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슬쩍 가져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하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이 과정에서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윤석열과 또한 국민의힘에서 최성애 총장 측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거든요. 최교일 전 검사장의 경우도 그렇고 김기현 전 판사의 경우도 그렇고 다 대구 경북 베이스로 한 사람들이고 법조와 가깝고 그런데 희한한 시기에 최성애 총장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는 것은 그리고 선수들끼리 최성애 총장님 우리한테 유리하게 증언해 주시면 저희가 한석 챙겨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쪼잔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최 총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참 수사가 이거 참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럼 참 문재인 정부 이번 건을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성애 총장님 어떻게 요즘 학교는 잘 돌아가시죠? 이런 정도 얘기하면 서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겠지. 더 큰일 하셔야 될 뿐이 말이야. 그럼요. 교육계를 위해서도 이제는 정말 큰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도와드린다고까지는 안 하고. 도와드린다고까지는 안 하고. 큰일 하셔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참 안타깝네요. 욕까지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준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호영 씨가 재판 전에 최성애 총장과 통화했다는 것. 이거 자체는 그냥 안부 전화로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진짜 법적으로도 걸릴 수 있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 보세요. 동양대 전 관계자와의 녹취에 주호영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리고 주호영 본인이 통화한 적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녹취록 있죠. 이 전에 있는 녹취록.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전부 다 1심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다 배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번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다시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를 좀 봐야 되겠고 1심에 비해서는 이야기를 듣는 편으로 지금 파악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조영 씨는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게 뭐 어떤 기록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통화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거를 또 따가지고 통화를 한 녹취록이 확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난리나잖아.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게 진짜 거짓말쟁이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의 일부만 인정을 해. 그럼 나머지를 거짓말로 해서 진실 공방에 가게 만들어. 통화한 것은 맞지만 별 얘기 안 했다. 별 얘기 안 했다. 이거 보세요. 재판하기 이전이다. 꼿꼿하게 힘내시라고 조언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 총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힘내시고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그나저나 검찰 참 엉뚱한 것 같고 수사들 하고 있던데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끊은 거예요. 그럼 알아듣는 거지. 살펴볼게요라는 말이 정말 다양하게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살펴만 봤다 이러면 되는 거고 실제로 거기서 증언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봐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김성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유 살펴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냥 살펴보라고 다 덕담처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요. 그럼 거기서 잡혀가라고 말을 하겠냐 내가. 그냥 덕담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녹음을 해도 걸리지 않을 수준으로 다 대화들 나누는지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총장님 자음번 증언에 가셔서 표창장 없었다고 꼭 위증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검찰 수사는 빼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검찰이죠. 잡아놓고. 참고인 수사를 8시간 동안 하면서 실제로는 두 번씩 불러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맞추죠. 맞추고 그런 것들은 기록에 안 남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찰이 아는 짓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변호인단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부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네. 뭐 저는 이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전부 무죄를 받고 나오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동양대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하나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무죄를 받는 것 이렇게가 지금 꼭 챙겨야 되는 득점 포인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판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증거가 수집된 동양대 PC 1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보일지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세간의 관심을 너무 끌고 있어서 재판부로서도 이 눈치 저 눈치 잡아야 되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 7대 위조라고 하는 것들의 나머지 6개도 사실은 무죄가 나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법으로 처벌해야 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누구 입시에 대해서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입시에 결정적인 요인을 끼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사실을 모두 정경심 교수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모든 입시 평가원들을 갖다가 전부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실제로 똑같은 사안을 만약에 한동훈이 딸이나 아들이 했다. 그럼 100% 무죄라고 봅니다. 100% 아예 기소도 안 되겠죠. 기소가 될 건 아니었죠. 기소가 될 건 아니라고요. 도덕적인 수준에서 따져야 될 것과 법적인 수준에서 따져야 될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다른, 재칭 말해서 우리 사회의 70% 이상의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못 살았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왜 너는 서민인 척 코스프레 하느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죠. 이게 범죄야? 그렇죠. 맞습니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여튼 이제 드러나는 진실들, 특히 이심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350Q님께서도 성신여대 성적 비리가 완벽한 업무방해다. 맞습니다. 이런 업무방해는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 그러니까 모범택시가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요즘에. 진짜 지금 같아서는 제가 정말 분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신이 의열단을 만들어서 싹 다 그냥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육유를 coop으로 이동한 것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신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그 분신에 서서는 전 commodities,